아 너무 신났어. 너 자야 된다고. 따뜻! 너 왜 이렇게 대머리가 있냐? 한영아 샤라 대머래요?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아는랑은? 아니야. 그거 자랑하지 말고. 여기 가서 예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. 옳지? 응? 옳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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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! 신경쓰! 어른 또 왜이래... 둘 다 잊지 마세요 하나는 더 잠을 자요? 하나는 더 잠을 자요 하나는 더 잠을 자요 하나는 더 잠을 자요 천천히 잃어버린다 엄마 잠깐? 엄마가 잠을 자요 엄마가 잠을 자요 엄마가 잠을 자요 누굴 엄마가 잠을 자요 으흪흠흠흫흐흠 새끼는 enforachu 그러니까 나도 베란 좀나는 게 잘못된다!! 왠지! 앞에서 돌아가.. 나 더 울고 싶다! 별 더불고 싶다!!! 집사1장 집사1장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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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화났어!! 네가 그러잖아!!! 왜 화났어 ㅋㅋ 왜 화가 났어?! 리모컨을 왜 보여줘.. 뭐야~? 뭐야..? 어? 뭐지? 이 책을 왜 묶어낼지? 조명이 갑자기 묶여져? 조명이 갑자기 묶여졌어? 뭐야? 뭔짓 한걸 하냐? 아니 여러분! 갑자기 하니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데 그 갑자기 뭐야? 카메라 조명이 갑자기 팍 하고 켜졌어 어 안녕 뭐지? 너.. 뭐지? 무슨 능력이 있는거지? 너 무슨 능력이 있어? 너 딱 걸렸어? 왜? 응 그래 그래 하니가 그걸로 뭘 눌렀는데 갑자기 조명이 팍 하고 켜졌어 어? 뭐야? 뭐야? 뭐? 뭐 눌렀어? 야아아아아아아아 왜 나는데? 뭐야? 뭐야? 이제 능력이 다 썼어? 뭐야? 이제 능력이 다 썼어? 저기는 조명인데 어 어 안녕 잘 있어 그거 먹고 이제 자는 거야 알았지? 안녕 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